CBS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쉬는 시간에 우리 박성태 실장이 김종인 위원장께 그럼 지금 대통령이 조언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셨고 저희가 또 함께 질문 드린 게 그러면 박미수 장관 등 장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쭤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 위원장님. 요거 질문 듣고. 나는 지금 일단은 의사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지금 복지부 장차관과는 대화가 잘 안 될 거예요. 의협에서 같이 테이블에 앉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의료 전반에 대해서 새롭게 대화를 시작을 하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년도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지나갔다고 치면 그다음 문제는 지금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의정협의체 시작하려면 장차관부터 잘라라. 경진해라. 이런 조언으로 듣겠습니다. 지금 정치연안 가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대통령께서 의료개혁 문제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야 돼요. 대통령이 계속해서 의료개혁에 대해서 자꾸 지금과 같은 얘기를 할 것 같으면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본인이 발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쉬는 시간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대통령이 약간 그런 생각도 갖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옛날 대처의 예의 같은 거를 떠올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반발이 있더라도 밀고 나가요. 어차피 증언이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의사단체에 굴복하는 건 아니다. 의사단체가 예를 들어서 좀 나쁘게 하면 힘자랑을 한다고 해서 굴복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아니, 그거를...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의사단체에 굴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대처 수상이 참 강력하게 해서 영국을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다 그 배우의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고서 대처가 성공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대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수상이 되자마자 굉장히 대처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포크란드 전쟁이라는 게 갑자기 튀어나와서 포크란드 전쟁에 승리를 함으로써 그 승리의 여파가 국민들에게 소위 대처에 대한 지지도를 높이는 역할을 해줘서 대처가 성공한 거지 무슨 다른 거 가지고 성공한다고 본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총선 공천개입 논란 보도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오산중진진단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달라 요청했다는 내용인데요. 여권에서는 결국 김여사들은 안 된 것이니까 이게 무슨 공천개입이냐 이렇게 또 해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는 별로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세요? 무슨 김건희 여사가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난 잘 모르겠고 지금 보도되는 바에 대해서 이미 다 선거는 지나갔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소위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논평할 가치가 없다. 그래도 일각에서는 소문으로만 들리던 게 실제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 그게 또 여사가 공직자가 아닌데 어떻게 공천에 대해서 현직 의원에게 이런 지역구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지역 현안을 돌볼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얘기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반론이거든요. 거의 요새 김건희 여사가 허는 일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중요하다고는 보질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야당에서는 그걸 갖다가 하나의 정치 이슈화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 않나요. 그럼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문제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김건희 여사 관련 리스크는 계속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그럼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앞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결과적으로 대통령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조치를 강구를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봐요.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경건희 여사가 소위 정치의 이슈화가 되는 거를 어떻게든지 피해결하게 만들으셔야죠. 대통령께서 직접 만들으셔라. 그것도 다른 사람이 그걸 갖다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여사가 총선에 김영선 전위원 문제도 그렇고 그게 증거가 나온다면 사실로 보인다면 그리고 또 다른 여권 내에서는 다른 의원들, 지역구원들의 입김을 행사했다는 얘기들이 파다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어떻게 보시면 여사가 워낙 그 전에 잘못한 게 많아서 그 정도는 그냥 숟가락 하나 더 얹은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선거에 공천하고 나면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에 자꾸 이름이 거론되는 자체는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해요. 왜 소위 김건희 여사가 선거 공천 과정에 등장한다고 하는 자체가 별로 좋은 일은 아니라고는 봐요. 저는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거는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 지금 무슨 어떤 증거가 나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과 국민과 언론이 설득력 있다고 바라보는 것 자체가 그것이 매우 지금 작금의 신체를 안타깝게 만드는 거죠. 솔직히 해서 현재 민심의 입안 현상이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보면 정당과 의회를 거치지 않은 대통령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경험이 없었던 사람? 박정희, 그 다음에 전두환, 이번 세 번째 윤석열.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의회에 대한 본질적인 기능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국정을 위한. 그렇죠. 과거에는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은 군의 힘을 가지고서 그냥 압도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여당이 주를 이루는 그런 의회를 가졌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사실은 국회가 여소야대가 돼가지고서 지금 지난번 20대서부터 21대, 22대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 번이나 야당이 국회를 자주 오지어는 그런 형편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대통령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의 기능이 뭐라는 거를 그래도 수용을 하고서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데 사실 대통령께서 일을 제대로 처리를 할 것 같으면 국회를 포용하지 않고는 일 처리가 안 돼요. 그것도 사나이의 통치의 능력에 속하는 건데 그게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민심은 자꾸 위반되고 지지도는 올라가지 않고 그런 상황을 지금 도래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여당의 고민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한 한 달 반 이상 두 달째 접어든 상황인데 여야 대표 회담도 어떻게 보면 큰 성과가 없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또 이분의 가장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 민주당이 발의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입장이 또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어서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한동훈 대표 행보가 어떻게 보셨어요? 그게 한동훈 대표의 한계죠. 한계? 본인이 제3자 특검법을 갖다 발의하겠다고 대표 출마의 공약으로 내세우는데 그게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그걸 수용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여당 대표인데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는 걸 갖다가 밀어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게 한동훈 대표의 한계죠. 아예 애초에 당대표 나오려면 그 얘기는 하지 말았어야 했었습니까? 아니요. 그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했으니까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든지 마무리를 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6월에 출마 선언을 할 때부터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거라는 거는 한대표가 측에서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본인이 어떻게 가까운 의원들 또는 설득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힘으로 어떻게 세력 싸움이라면 세력 싸움처럼 해서 끌고 가겠다라는 그 보관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전혀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보관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임기가 한 1년 반 정도 남았으면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임기가 지금 2년 반 가까이 남았는데 그 시도가 되려면 맺힐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거는 정치적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정치적 판단을 잘못한 것이다. 그래도 지금 요즘 한동훈 대표가 3선 중진 의원들을 오찬을 통해서 만나고 의원들을 1대1로 만나서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노력들을 좀 열심히 한다면 당내 의원들의 본인의 세력을 좀 얻어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이 제3자 특검법을 갖다가 한동훈 대표가 약속한 거니까 민주당이 그 안을 낸 거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4명 추청해라.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얼만큼 거기에 대한 찬동을 할 거냐 하는 것이 그게 이제 관건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국민의힘에서 예를 들어서 10명 이상이 찬동을 안 하면 그건 뭐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명 이상 얻을 수 없다고 보십니까? 10명 이상 얻을 수 없다고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는? 글쎄요. 모르겠어요. 10명이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 세종시 법안이라는 걸 냈잖아요. 그때 사실은 박근혜 대표가 그 세종시 법안에 대해서 반기를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친박이다 비박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친박에서도 상당히 이명박 대통령으로 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당시의 의원이 본인이 직접 반대토론을 해놔가지고서 그 안을 부결시켜버렸잖아요. 거기에서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꺾이게 된 거라고. 그때는 기간이 한 1년 얼마 정도밖에 안 남았죠. 대통령의 인기가. 지금은? 지금은 상황이 좀 시기적으로 적혀질 않지 않나 이렇게 봐요. 대통령의 인기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확실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너무나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러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당원들의 지지는 63% 받았다고 그러지만 국회의원들의 지지는 그렇게 못 받고 있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의 상당수가 동의를 해줘야지 가능한 건데 그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유난 갈등은 1월부터 얘기가 돼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처음 전당대회에 나올 때 저도 그런 임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대통령과 얼마나 차별화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한동훈 대표 측도 제가 들어보면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원들이 지지를 얻으면 그 힘으로 밀고 갈 거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현재까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만약 위원장님이 제업대표 별로 안 아끼시는 것 같지만 한동훈 대표를 아껴서 여기서 조언을 하신다면 지금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한동훈 대표도 참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정도는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서 일 처리를 하면 안 돼요. 내가 보기에 그래서 초기는 그래도 당의 자기 지지 기반을 넓히는데 좀 시간도 보내고 노력도 하고 해서 어느 적절한 시점을 잡아가지고서 자기가 차별을 하더든지 해야지 그 시점을 제대로 잘못 잡으면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한동훈 대표한테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가라.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 숙제 난이도는 굉장히 낮은 거예요. 오히려 난이도가 높은 거는 지금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이게 훨씬 더 한동훈이라는 사람한테는 되게 난이도가 높은 숙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두 달 좀 넘긴 했는데 그동안은 그거에 대한 우려가 많긴 했는데 작은 케이스, 어찌 보면 작은 케이스이긴 하지만 이번에 여야의정 협의체를 보면 그 대화의 순서라든지 나왔던 메시지가 상당히 용산하고 조율을 한 것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원내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서포트를 해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아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한동훈의 고도의 정치력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있는 첫 행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게에서 주목하는 게 10월 재보선입니다. 10월 재보선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있고 여러분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도 있고 경기도에도 몇 군데 있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또 한동훈 대표를 흔들 수 있고 또 한동훈의 비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10월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 강서 보궐선거하는 식으로 전 당력을 집중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조용하게 지나가게 하면 되면 되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등장은 하지 말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할 때도 그냥 교육감 선거는 정당에 개입하는 게 아니니까 그게 문제고요. 그냥 조용히 지나가게 하면 된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기초단체 선거에 대해서는 중앙당이 개입을 안 한다고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 전략은 괜찮은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그 얘기는 잘한 거라고 봐요. 그건 현명하게 좀 현명했다고 판단해 주시는 거네요. 유명하게 하나 잘했다. 이재용 가사님은 계속 한동훈 대표가 버텨줘야 된다. 천목회. 힘들어. 천목회. 천목회가 누구의 지지세력은 절대 아니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교육감 선거가 정당이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교육감 후보들이 사실은 교육감이 몇 명이 나오면 어디가 어느 당에서 누가 어느 당에서 미는 후보라는 건 대략 다들 알잖아요. 그게 별 영향은 없을까요? 소식 교육감은 아마 큰 자리여서. 내년 가을쯤 되면은. 내년 가을? 1년 후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여름이 지나면은 자연적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짜 지방선거. 본 게임.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이냐. 그런 과정 속에서 당내에서 의견이 굉장히 본분해질 거예요. 그때를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잘 슬기롭게 다스려서 자기 입지를 구축할 거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큰 그림을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라라는 말씀. 위원장님 저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정당의 개입이 당연히 안 되지만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에서 교육감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보수층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보수진영의 단일화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과거에도 늘 그랬는데. 그렇군요. 단일화 안 돼서 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단일화. 만약에 단일화 하면은 보수진영이 승리할 수도 있어요. 가능성. 그런데 옛날에 문용린이라는 사람이 보고선거에 나와서 다 단일화해서 성공을 했다고.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최의병특검법 민주당 야당이 발의했는데 이때 개혁신당이 빠졌거든요. 요즘 개혁신당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위원장님 멀리서 보고 계시지만. 개혁신당은.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 발의하는 데는 빠졌지만 아마. 찬성표는 하겠죠. 찬성표는 찬성으로 할 거예요. 지금 이제 약간 뭐랄까. 시간 지나면서 약간 소수정당들. 조국혁신당이라든지 개혁신당 입지가 여야 양당 정치의 입지가 좁아진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개혁신당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좀 뭐를 취향하는 정당이라는 걸 뚜렷하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같이 그냥 적당히 지나가면 난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래요. 이준석 전 대표 듣고 있겠죠. 뭘 내야 될까요? 위원장님. 지금 당임 정강이란. 자기 나름대로의 개혁신당으로서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죠. 특성. 예를 들어서 지금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방통에 지금 가 있잖아요. 과방에 있죠. 그 과방에 가 있는데 지금 방송법 같은 것도. 방송사법. 지금 여야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리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자기네름대로의 사실은 방송의 중립성을 위해서 제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안을 하나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자꾸 코멘트만 하는 그런 식의 의원생활을 해가지고 난 안 된다고 봐요. 자꾸 한판 승부나 나와서 말하지 말고 개혁 입법을 하셔러 한판 승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야당에서 굉장히 강력한 반발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검찰 수사 행태에서 야당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장님께서 이런 정치 행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아니, 글쎄요.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잘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걸 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정황상으로 또 국민들이 오해할 만한 요소는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국민들이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건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금 나타나는 상황으로 봐서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오는 8일 평산마을 예방하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만나면서 이 수사에 대해서는 대응이 민주당의 단일 대우를 만들어서 어떤 민주당의 지지자들과 결속하는 힘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오히려 또 함께하는 힘이 커질 수 있다. 민주당의 단일 대우 만들었다고 해서 검찰이 수사하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아, 그렇군요. 그럼 그런 수산수사들이 진행될 것이고. 그럼 이게 정치적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역사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이라는 게 다 그래서 불행하게 된 거라고요. 전직 대통령을 하는 동안에 자기 주변의 관리를 좀 철저히 혈주하라고 하는데 그거를 못 허기 때문에 이런 불상세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멈출 수는 없습니까? 이거 대통령이 잘해야 돼야지 풀릴 수 있는 문제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이라고 되면 자기가 대통령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꽤나간 늘 얘기를 하지만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친척과 친구를 잃어버리라고 해요. 이거는 뭐니까 봐줘야 되고 저건 뭐니까 봐줘야 되고 그러니까 무슨 최근에 마서도 여러 가지 인사에 관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대통령은 솔직히 얘기해서 대통령은 당선가 된 시에 고민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하고 5년을 지낼 거냐 이것만 생각하다가 그만둬야 된다고. 나는 대통령이니까 이 정도는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그거는 절대 난정에 용납이 안 돼요. 지금 이번에 문재인 전 사위 대통령 문제의 경우에도 자기 사위가 그렇게 가는 걸 자기가 몰랐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단속을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또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의사 명품백 의혹 관련해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김건희 의사 불기소 권고 결정이 나왔습니다. 일단 법조계에서는 불기소 권고에 무게를 두기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셉니까? 이 판단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수사심의위원회에 만들었을 적에 결과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사전 예측할 수 있었던 건데 그게 대단한 거라고 느껴지도 않아요. 예측이라 하면. 아니 그러니까 소위 이현석 검사총장이 자기 나름으로 자기 체면 유지역에 의해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지 보자는 안 느껴보는데 아하 그렇군요. 다름 어떻게 보시니까 국민들의 어떤 수사 결과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될 수 있을까요? 국민들 법감정관은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물론 수사심의위원회에 들어간 위원들이 법조계 분도 계시고 종교계 분도 계시고 시민단체분도 계셔서 고루 그룹별로 해서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백은 분명히 받았는데 그것도 300만 원짜리 거기다 향수 플러스 하면 더 되는데 아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사실 국민들이 법대 나오진 않았고 법과는 거리를 두고 살았지만 납득은 잘 안 되죠. 이재용 전 의원께서는? 일단 수심의위원들이 국민감정 말씀하시는데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냥 드라이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심의위원들 모집과 구성을 이원석 총장이 그걸 손을 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면 이거는 일단 해석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여야 대표회담의 첫 보도 발언에서 계엄령 준비설을 얘기했는데요. 계엄령 준비설. 지금까지 여러 설 나왔는데 위원장님은?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계엄령이라고는 과연 대엄령이 설사 됐을 때에 그거에 대한민국으로 해서 무슨 결과가 나올 건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같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나는 그거 해서 성공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설사 헌다 하더라도. 나라는 오히려 참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히려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 자체가 패착이 될 수도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나는 왜 갑자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끄집어내는지 이해가 안 가요. 과연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말이야.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 70년대, 80년대 그 어려울 때도 못했던 일이라고. 그리고 한국 국민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고요. 만약에 그런 사태가 나설 때 국민이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 나는 국민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의혹 제기 자체가 정치적으로 바른 판단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요하고ハignon 베이비 Yourself 유이 슈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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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